카카오게임즈 산하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는 올해 지스타 2024에 처음 참가하며 제1전시장에 60대의 시연대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핵앤슬래시 로그라이크 장르 신작 바랄라 서바이벌, 서브컬처, 수집형 육성 게임 프로젝트 C, SF 루트슈터 게임 프로젝트 S, 북유럽 신화를 배경으로 한 MMORPG 프로젝트 2 등 총 4종의 게임을 공개했습니다. 이들 신작은 모두 언리얼 엔지노를 활용한 고품질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이 특징입니다. 바랄라 서바이벌은 세로형 플레이를 특징으로 하는 뱀파이어 서바이벌 6 게임으로 몬스터들을 쓸어버리는 짜릿한 전투를 제공합니다. 유저는 워리어, 소서리스, 로그 중 하나의 직업을 선택해 전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내년 1분기 글로벌 원빌드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C는 6개의 국가와 하나의 아카데미를 배경으로 한 수집형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2025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프로젝트 S는 SF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배경으로 하는 루트슈터 게임으로 자유도 높은 탐험 요소와 전투의 재미를 강조하며 오는 2026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Q는 북유럽 신화 에다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MMORPG로 카카오 게임즈를 통해 2025년 하반기 출시될 예정입니다.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는 단순한 게임 시연을 넘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C 체험관에서는 관람객과 함께 즐기는 텔레파시 카드 게임과 캐릭터 인기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S와 프로젝트 Q는 버티컬 LED, 홀로그램, 미디어 아트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전시를 통해 몰입감을 더했습니다. 두스내에는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의 대표작 오딘의 신규 콘텐츠를 테마로 한 포토존이 마련되었으며, 인기 인플루언서와의 무대 이벤트도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는 지스타 첫 참가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신작과 체험형 콘텐츠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으며, 향후 게임 시장에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